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기초강의 7강 나갈 차례고 나갈 부분은 우리 기초 입문서 317페이지에 등기법 쪽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법이란 것이 좀 어려운 법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등기의 제도 또는 등기부의 양식 또는 효력이란 것이 어떤 기능이 있는가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란 것은 좀 공부할 때 많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과목이다 보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감안해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317페이지 보시게 되면 등기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등기란 것이 뭘 의미하느냐 부동산 등기란 것은 이제 의의를 읽어보니까 등기란 것은 여러분 교재에 첫 줄 나와 있기를 등기란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를 말한다 해서 등기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부동산 표시가 난 사항과 일정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행위 또는 기록하는 그 자체를 등기란 말 씁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기약을 체결하게 되면 언제 매수인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소유권 취득하는 식이란 것은 매수인이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매수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잔금을 치른 다음에 중개업소에서 법무사한테 등기를 위임을 해요 그렇죠? 어떤 등기 위임하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 위임을 했을 경우에 등기가 다 끝났을 때 비로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등기란 것은 뭘 의미하느냐 등기비 기록하는 것을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등기한 효과가 또 언제 발생할 것이냐 문제인데 등기한 효과라는 것은 법의 규정하기를 효력이라는 것은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외워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기약을 체결한 다음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식이란 것이 언제이냐 매수인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을 하고 등기가 접수된 때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등기란 것은 기록하는 것으로 의미하며 효력 발생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가 시점이 되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란 것은 용어정리가 법제 2주에 나와 있는데 먼저 등기부부터 간단히 볼게요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잠깐 대기하시고요 두 번째 등기부 부본대로란 것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격장치에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기록하는데 부본이란 것은 우리가 표현할 때 원본이 있고 사본이란 말에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정본이고 부본이란 말 같은 표현으로 쓰입니다 판결 정본 판결 부본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학교에 다닐 당시에 또는 기업체가 알게 되면 관리 책임자 정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정본과 부본이 나눠집니다 그럼 등기부란 것이 현재 전산에 입력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 먹어버렸다가는 통째로 날라가 버리니까 백업 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보조격장치 디스켓 등에 담아놓은 것을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부르고 바이러스 먹어서 등기부가 파일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 즉시 복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부본 자료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해서 등기할 때는 토지의 경우는 하나의 필치별로 건물은 1개 건물 단위로 등기부를 작성하는 것이 등기 기록이에요 그럼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부를 두드라 그래서 1등기 기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등기 기록이 모여서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첫 번째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하나의 필지나 1개 건물 단위로 등기한 것을 등기 기록이라고 부르고 기록이 모여서 등기부라는 장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등기필정보란 것은 등기부의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등기기관에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규정하는데 등기필정보란 말 쓰게 되면 생소할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등기 권리증을 하면 쉬워질 거예요 그죠? 과거에 등기필증을 하면 쉬워질 겁니다 과거에 내가 집을 샀어요 새로운 권리자가 되어서 등기가 끝났을 경우에 당신이 권리자다라고 인정해주는 자료가 있었죠 그게 등기 권리증인데 지금 뭐라고 부르느냐 등기필정보라고 불러서 새로운 등기를 끝났을 때 권리자에게 등기가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바로 등기필정보가 되니까 과거에 등기필증이나 등기 권리증으로 이해하시면 쉬워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용어가 정리가 됐는데 크게 문제 출제되지는 않았으니까 가볍게 참고하시되 하나 참고할 것은 하나의 필지 한 개 건물 단위로 둘 때가 등기기록이고 기록이 모여서 등기부가 만들어지며 등기부가 몇 실들 우려가 있다 보니까 복구한 것이 등기부 두 번이 될 것이며 등기가 끝났을 때 권리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등기필정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같이 엮어서 내용 파악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의 기능이에요 등기의 기능이라는 것은 크게 가장 대원칙은 우리나라가 취하는 것은 공시의 원칙을 취합니다 공시 원칙이란 것은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과 동산의 경우는 누가 권리자인가 제3자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줘라가 공시의 뜻이에요 공시란 것은 동산과 부동산의 경우에 어떻게 공시할 것이냐 문제가 발생하는데 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누가 주인일까 뭐보고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산은 점유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서 추정을 해줍니다 반대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누가 주인인가 등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공시의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공시란 것은 공기 표시해라 어떤 자가 권리자이냐 확인하기 위해서 동산이란 것은 점유로 부동산은 등기로서 알리는 것이 공시의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걸 배우는 것이니까 부동산은 등기로서 공시하다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등기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능은 권리관계를 알리는 것이 공시의 기능이고 이 등기법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는 그 밑에 나오는 2번, 3번, 4번 때문에 그래요 항상 민법에서 규정한 것이 민법의 대원칙이고 민법에 나온 내용을 실현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 등기법이 됩니다 민법이 대원칙이며 등기법이 나중에 그래서 민법상 규정하기를 민법 제 186조를 규정하기를 186조의 내용은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면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반대로 187조 같은 경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면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한다 다만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때 처분할 수 없다 해서 다만 처분 시의 경우는 등기를 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 뜻이냐 법률 행위는 등기해라 이 말 뜻은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매매개혁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매매개혁을 체결한 경우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느냐 잔금 지불한 때, 계획을 체결한 때 이때가 아닙니다 등기를 했을 때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 규정을 해요 등기한 때 효과가 발생하다 보니 등기하면 효과가 발생한, 언제 효과가 발생하느냐 등기라는 것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매매개혁 같은 대표적인 법률 행위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보니 등기를 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반면에 법률 규정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을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 받은 경우는 등기할 필요가 있느냐 상속이란 것을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은 취득합니다 상속을 받은 경우는 피상속인,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의 경우는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은 해요 근데 문제는 등기 안 하면 처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처분 시에 등기를 하게 돼 있으니까 처분 시에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상속을 받았습니다 등기 안 해도 내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다만 이 집을 다른 자에 팔아먹을 때는 등기를 하고 팔아야 됩니다 그럼 요건이 달라지죠 다른 요건이 법률 행위 같은 것은 왜 등기할까요? 취득하려고 해서 법률의 186조 같은 경우는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등기하는 것이 등기의 기능이 되는 것이고 법률 규정 같은 경우는 등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은 등기 안 해도 취득은 해요 왜 등기할까? 처분할 목적이다 보니까 여기는 처분 요건주의로 등기하는 것이 가장 큰 두 가지 기능이 발생합니다 법률 행위의 경우는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 것이며 법률 규정은 처분 요건이 되어서 두 가지 기능이 가장 대원칙이며 이거 이외에도 부동산의 채권을 등기했을 경우에 채권이란 것은 대학력이 발생한다 해서 대학력 위주로 등기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대학력이란 것이 뭘까요? 대학력이란 것은 난 여기 누구다라고 주장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직은 제대로 안 되었으니까 물권을 등기하는 목적은 성립할 목적이 되는 것이고 물권면동을 등기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채권이란 것은 등기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표적 기능이 바로 임차권의 경우 임차권의 경우는 우리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죠 남의 상가에서에 들어가 장사합니다 보증금 내고 월세를 내면서 임차권의 경우는 채권 힘이 굉장히 약해요 아직 민법 공부하시게 되면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 좀 해주시지요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 등기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가 되면 좋은 건 알고 있지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임차인의 한계예요 만약에 내가 보증금 내고 월세를 내고 장사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인 집주인한테 임차권 등기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무슨 소리야 나가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안 해준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우리가 등기 안 하고 보증금만 내고 월세를 내고 장사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힘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 발생하느냐 민법하위사는 임대체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여러 번 하고 좋아하고 임차권 계획을 체결하고 제 상가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씩 내고 장사하고 계십니다 등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살고 있다가 제가 이 집을 다른 데에게 팔았어요 팔랐을 경우 새로운 주인이 와서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 여기 임차인입니다 말씀하시자마자 새로운 주인이 나는 임차권 준 적이 없으니까 가게 빼달랍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이제 기약기간 남았다고 버티실래요 아니면 나가라고 얘기하니까 짐 싸가지고 내하고 나가실래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버틴다 1번 짐 싸서 나간다 2번 1번 큰일 납니다 임대인이 나가려면 나가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라 등기하랍니다 등기했을 경우에 기약기간 남아있으면 새로운 주인이 나가란 말 하더라도 무슨 소리야 나 기약기간 남은 임차인이 못 나간다 라고 해서 버티림을 주겠다가 등기는 힘이란 겁니다 이 대학력이 생기는 경우인데 임차인에게 대학력이라 힘을 갖기 위해서 등기가 돼야 된다 등기해 줘야 할 거 아닌가요? 등기란 것은 임차인 빚 좋은 개설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집주인이 안 해주니까 그래서 민법상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제정해 주면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서 보호가 해주겠다가 법이 나오게 될 계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채권 같은 경우 힘이 없다가 등기가 된 경우에 무지막지한 효력 대학력 갖는 것이 임차권의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아직은 처음이니까 큰 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률 행위라는 것은 등기를 해야 된다 대원칙이고 법률 규정을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등기했을 경우에 처분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 두 가지 기능이 민법의 대원칙이니까 참고하시고 정리하시면 되므로 여러분 교재에서 물건형의 형님 요건 186조다 그래서 법률 행위를 이단 물건 면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법률 물건 면동의 처분 요건이라는 것은 187조를 얘기합니다 법률 규정이 한 것은 등기 안에도 효과 발생하되 등기 시에는 처분하고 등기, 처분 시에는 등기하고 처분하는 것이 과정이다 해서 두 가지 기능이 대원칙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추가로 채권 등기 된 경우 대학력이 발생한다는 정도 파악하시면 등기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등기의 기능이랑 등기가 나오기도 원칙 설명을 드렸고요 이 등기를 다루는 기간이 있게 됩니다 등기 기간을 등기소라만 쓰는데 등기소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등기소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떤 자가 있는가 등기부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하는가 또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게 되면 317페이지 하단부에 등기 기간과 설비에 의해서 등기소라는 것이 나와요 등기소라는 것은 등기사물을 담당한 국가기관 등기소가 되는데 등기소 몇 글자인가요? 세 글자죠 등기소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발생합니다 지방법원 동지원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이 세 가지가 등기소로서 인정을 하되 지방법원과 지원의 경우는 등기국이나 등기과가 등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방법원 가실 일이 있으시게 되면 법안에 딱 갔을 경우에 법안은 좋은 일로 가셔야 됩니다 나쁜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로 법안에 딱 갔을 경우에 한쪽에 등기국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등기국이 바로 등기사물을 담당하는 한 부분이 됩니다 거기를 등기소로 인정하다 보니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까지 등기소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하단부에 등기사물을 담당하는 기관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줄여서 등기소를 말했었는데 등기소의 경우는 등기할 권리의 목적이 부동산 소대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에 대해서 세 가지 등기소가 정해지는데 등기국이 있고 등기과가 있고 등기괴라는 것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괴가 승진하게 되면 등기과가 되는 것이고 등기과가 승진하게 되면 국구로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대부분 법원 입장에서 등기국이라는 것이 많습니다 승진이 되어서 정해지되 정할 당시에는 부동산 소재지 행정구역상 시군구별로 정해지게 돼 있는데 1등기소가 정해지는데 반드시 시군과 일치하진 않습니다 한해 시에 또는 한해 구에 등기소가 한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발생하다 보니까 반드시 일치하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해 시군구마다 등기소가 설치되는 것이 대원칙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등기소란 것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세 가지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가 존재한다 해서 가볍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등기사물을 담당한 공무원이 있게 됩니다 등기소 안에서 등기사물을 담당한 공무원을 약칭해서 등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등기공무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등기공무원 그러니까 등기소에 있으면 다 등기공무원으로 착각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등기관으로 칭호를 바꿉니다 등기소에 근무한다고 다 등기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될 것이며 그 자격 안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자가 등기관이 됩니다 등기관의 경우는 될 자격이 법원에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 근무하는 등기사무원이 있으며 그 다음에 등기의 주사가 있고 등기 주사보증에서 이 4병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자가 등기관으로서 칭호를 받게 됩니다 법원 서기관이 있으며 등기사무원 등기주사 주사보증 지정받게 되어있는데 급수로는 서기관이 4급 공무원이고 사무원이 5급 공무원이며 6급, 7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받은 자 등기관으로서 칭호를 받게 됩니다 등기수에 있다고 다 등기관 칭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급수가 4급, 5급, 6급, 7급 중에서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부 중에서 지정받은 자가 등기관으로서 칭호를 부여받게 되어있으니까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4급 공무원은 상당히 고위직이죠 4급일 경우 행정고시 패스를 하게 되면 과거에 5급을 줍니다 5급일은 고시 패스한 사고가 5급이니까 상당히 고위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 중에서 지정받은 자 등기관으로서 칭호가 만들어지므로 등기수라는 것은 3가지가 있고 등기수관에서 등기수사무차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칭하되 등기관 4명 중에서 지정받은 자 등기관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세분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크게 나올 건 아니니까 개념상으로 등기수사가 어디까지인지 또 등기수사무원 누가 담당하는지 그 정도 파악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등기부로 갑니다 등기부란 것은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이 부분에 중요한데 등기부의 경우는 올해 시험도 32회 때도 한 문제 출자가 됐습니다 33회 때도 등기부 좀 잘 거니까 공부 잘하고 넘어가시는데 등기부란 것은 작성할 때 종류가 등기부는 둘로 나눠서 등기를 작성합니다 하나가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로서 작성을 해서 등기부는 이원화가 됩니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는 이원화가 되는데 토지란 것은 등기할 때 하나의 필지 하나의 필지 단위로 등기를 하게 되어 있고 건물은 한 개 건물 단위로 등기를 넣어서 하나의 필지나 한 개 건물 단위로 1등기를 넣는 것이 대원칙이 되므로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1부동산 1등기주의를 채택을 한다 해서 여러분 교재에서 등기부란 것은 뜻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서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한번 용어 정리했었죠 등기기록을 모아 놓은 것이 등기부라고 설명드리면서 등기부란 것은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로 이원화가 된다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물적 편성주의라는 것은 1부동산마다 한 해 등기부를 준다 해서 1필의 토지나 한 개 건물 단위로 1등기를 두는 것이 기본 틀이에요 하지만 구분 건물은 잠깐 놔두시기 바랍니다 구분 건물 놔두시고 양식은 1등기 구성이 있어서 세 가지 구성하는데 먼저 표저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서 등기부 1등기 구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등기부 구성이에요 표저부라는 것은 뭘 기지하느냐 표제부의 경우 부동산 표시를 기지하는 것이 표제부가 되고 갑구라는 것은 누가 주인일까 궁금합니다 어디 열어보느냐 갑구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구상에서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누구인가 확인하는 것이 갑구이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전부 다 을구로 등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등기 구성이 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요 어디 봐야 될까요? 당연히 갑구를 열어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저당권을 확인하고 싶더라 을구로 갑니다 전세권 다 확인하고 싶더라 을구로 가기 때문에 소유권은 갑구 소유권 이외의 을구로 가는 것이 기본 틀로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등기 기록은 동그라미 3번이죠 부동산 표시에 관한 상황을 기록하는 표제부하고 소유권에 관한 상황을 기록하는 갑구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을구로 둔다 해서 대원칙입니다 그럼 이제 표제부는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는 319페이지 가시게 되면 양식이 나옵니다 표제부 양식 여기 보니까 표제부 토지 등기 양식 같은 경우는 표시번호 칸이 있고 접수 칸이 있고 소재 지번 칸이 있고 지목 칸이 있고 면적 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표시번호 칸에는 표제부 등기가 순수에요 첫번째 1 나와있고 접수받은 날짜가 1982년 9월 9일 들어온 등기이고 소재와 지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107-18번지 토지라는 얘기입니다 지목은 대 면적은 432.6제곱미터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럼 어떤 토지이냐 표제부상에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갑구는 누가 나오더라 소유권 나오죠 그 밑에 갖고 보니까 손해번호 1번에 목적은 소유권 이전을 받았는데 1997년 2월 19일 제6,782호로 등기 접수받았습니다 원인은 97년 2월 5일을 매매를 취득했는데 취득한 자가 김명자에요 김명자라는 분이 97년 2월을 매매를 취득한 다음에 97년 2월 19일 날 등기 신청 들어와서 소유권 취득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자가 누구인가 확인하기 위한 것이 갑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 2회에 걸리는 울구로 나옵니다 맨 밑에 큰 칸 나왔죠 1순위 금지당권 설정되어 있으며 2001년 5월 4일 제2만 1099호로 등기에 들어왔고 2001년 5월 3일 설정기획을 체결한 다음에 김명자라는 분께서 4,560만 원을 대출 받아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등기부 구성이라는 얘기니까 표제부는 뭘 기재하더라? 부동산 표시 갑구의 기재할 사항은 소유권자의 표시 소유권 2회가 편성이 되어 이렇게 등기하는 것이 기본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나의 필체이건 한 개 건물이건 등기부는 1등기를 두는데 1등기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하더라?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하는 것 등기부 구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분건물 등기량식이 4번 나와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등기부인데 중요한 것이 이제 구분건물을 의미합니다 구분건물의 경우는 뭘 의미하는 쉽게 해서 대표적인 예가 아파트 등기부를 이해하시면 쉬워집니다 아파트가 한 채 있다 가정화만 해보자고요 아파트 한 채 있다는 가정화에 예를 들어서 대방동 50번지 안에 아파트 한 채가 존재하는데 우리 집이 101동 501호가 우리 집으로 있더라 내가 소유자가 A일 경우에 이 등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럴 경우 A 입장에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집을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와라? 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우리 집은 대방동 50번지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우리 집은 101동이고 501호로 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 구성이 101동 전체를 알리기 위해서 101동 한 동 전체에 대해서 표제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501호 우리 집에 대해서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표제부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사는 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내가 사는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유부분 전유부분 내 집이 얼마큼인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알리기 위해서 값구가 만들어지고 소유권이 을구가 나온다 해서 아파트 건물 등기부는 4개를 1등기로 봅니다 양식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표제부 값굴구로 구성해서 석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등기부의 기본 구성이 되는데 아파트 건물 등기부라는 것은 석장이 아니라 넉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동 전체 표제부에 이어서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표제부 값굴구를 통해서 1등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동 전체 표제부라는 것은 이거는 나 혼자 가졌나요? 전체가 다 갔나요? 전체가 다 갖는 거예요 101동 주민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우리 집에 대해서 각각과 500에 대해서 전유부분 표제부랑 값굴구해서 이게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쨌든 아파트 몇 장으로 구성하더라? 1등기, 넉장이 되어버리니까 이걸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구분건물 등기부 양식에 대해서는 한 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대해서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동 전체에 대해서 한 개 등기부를 둔다 나와 있고 구분건물 등기부 기록에는 한 동 건물 전체에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값굴구를 둔다 해서 총 넉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등기부라는 것은 몇 장인데? 석 장인데 구분건물 등기부는 넉 장이 되니까 그래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차이 나는 것이 시험에 출제가 되므로 2부고는 시험을 굉장히 잘 내요 일반적인 것들은 시험에 잘 내질 않습니다 시험에 나온다는 것은 특이한 부분을 시험에 내게 되어 있으니까 어디가 특이하냐? 일반적 등기부 3장이 특이할까요? 일반적 건물 3장이 특이할까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분건물이 특이하다 보니까 구분건물을 시험에 잘 내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당시에는 일단 토지나 건물 등기부라는 건 몇 장의 원칙? 3장의 원칙에다 기억하시고 구분건물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는 등기용지에 몇 장? 넉 장이 되니까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율 부분의 표제부 값고 올고를 1등기로 보는 것이 차이점이 네모로 이렇게 세분하고 넘어가시되 또 하나 차이점은 있어요 대주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건 아직 손대지 않겠습니다 어려워지니까 양식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처음에는 일반 등기 몇 장입니까? 물어봤을 때는 3장입니다 나와야 되고 구분건물은 4장입니다 나와서 2개로 구별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대주권 등기 A번, B번의 경우는 아직 손대지 않을게요 이건 어려워지니까 이건 기본강의 들어가서 그때 잡아드리고 기초강의에서는 양식만 이렇게 세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 열람과 증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고자 할 당시에는 등기부를 열람에서 확인한다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 등기부라는 것은 누구나 전부다 등기소에 가서 가서 직접 신청을 통해서 증명서 교부도 가능하고 열람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가나에 등기소에 안 가죠 어디서 확인하나요? 그런 인터넷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출소까지 않고도 전자상에서 증명서 교부나 열람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등기 신청을 낸 서류가 있어요 낸 서류를 줄여서 부속서류를 말했었는데 그거는 누구나 다 열람을 못합니다 개인의 신상 정보가 속해 있다 보니까 이 관계인 외에는 열람이 안 되는 게 차이점이어서 등기부라는 것은 누구나 전부다 증명서 교부나 열람이 가능한데 부속서류만큼만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만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 되어서 규제에서 5번의 기여권입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다 어떤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증기상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나 다 가능해요 하지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부속서류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는 만 열람하도록 지연하겠다가 차이점인데 이거 가볍게 보시고요 등기상 증명서의 종류가 5개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뭐라고 불렀나요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등기부 초본 이렇게 나눴었었죠 지금부터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등본이란 건 지금 말로는 과거 얘기고 현재는 뭐라고 부를까 현재는 증명서를 말 씁니다 등본은 전부 증명서 그 다음에 초본을 일부 증명서를 말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전부 증명서 일부 증명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상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은 등기상 전부 증명서를 말 쓰는 것이고 일부를 담고 있는 것을 등기상 일부 증명서로서 나눠지는데 전부 증명서가 2개가 있고 일부 증명서가 3개가 있어서 합의 5가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전부 증명서의 경우는 등기상 전부 증명서에서 말소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전부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등기상 증명서를 뗐을 때 전부 증명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나와요 나눠져 있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을 띄게 되면 지워진 거 다 나옵니다 그럼 어떤 게 들어왔다가 지워졌는지 확인 다 가능해요 근데 너무 많아지니까 보기가 힘들어지더라 이때는 현재 유효한 것만 띄어서 발급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 유효사항을 띄게 되면 말소한 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말소한 것을 포함해서 띌 수 있는 말소사항 포함 등기상 전부 증명서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말소한 사항을 빼고 현재 유효한 사항만 확인할 수 있는 현재 유효사항 등기상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둘로 나눠집니다 난 등기업을 자신이 있더라 어떤 것 되실래요? 말소사항 포함 되시면 되는 것이고 아 귀찮아 살아야 되느냐 보고 싶어 현재 유효사항만 띄게 되면 내용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증명서의 경우는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가 특정의 지분이란 말이 나오는데 부동산의 공유관계에요 여러분하고 좋아하고 공유관계일 때 여러분의 지분 제 지분이 얼만큼인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특정의 지분에 대해서 등기상 일부 증명서를 확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유관계가 있을 경우에 공유자 중 1인이 얼만큼의 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 특정의 지분에 관한 등기상 일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현재 누가 소유권자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따로 발급받는 것이 현재 소유현황 등기상 일부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럼 현재 소유현황만 떼게 되면 소유권자 이외에는 다른 게 나오질 않아요 다른 게 나오질 않으니까 이거는 소유권자만 확인하기 위해서 띄는 것이 현재 소유현황 등기상 일부 증명서로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상 일부 증명서 마지막 경우 지분 취득 이력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공유자 간에 공유 등기 되어있겠죠 이 지분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이 지분 취득 이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증명서가 3개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는 전부 증명서의 경우 말소사항 포함 등기상 전부 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 그 다음에 세 가지 일부 증명서는 첫 번째가 특정인 지분 특정인 지분이 얼만큼인가 특정인 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분가 발급이 가능하고 현재 소유현황 현재 누가 소유자인가 소유현황에 대해서 증명서 발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지분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지분 취득 이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 증명서가 발급되므로 5가지 증명서가 우리 등기소에서 확인해 준 증명서로서 내용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의 기본 틀을 배웠어요 등기란 것은 일단 의유라는 것이 무엇이다 등기란 것은 기록하는 것이 등기의 정의이며 기록할 때 효과 발생 언제 발생한다 그렇죠 접수할 때 발생한다고 기본 틀이 됩니다 등기란 것은 주된 기능이 물건의 공시 기능이고 법률 행위는 등기를 해야 주인 받기니까 성립요건이자 효력 발생요건을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규정은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초본시 등기하는 것이 법률 규정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사무를 다루는 관서가 뭐가 된다 등기소가 된다 등기소란 것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란 것이 존재한다 기억하시고 등기소 안에서 등기사무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칭하더라 등기관은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주사부 중에서 지정받은 자 등기관 칭호를 받는다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등기부 중요합니다 등기부란 것은 토지나 건물 등기부가 1등기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몇 장이 기본 원칙 3장의 기본 원칙에서 표제부 값구 울구로 구성하는 것이 기본 구성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구분 건물 중요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몇 장짜리냐 4장짜리라 된다 해서 한동 전체 표제부 전용 부분에 해당하는 표제부와 값골구가 1등기가 되므로 아파트 건물 등기부란 것은 표표 값을 여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시험에 있어서는 등기소 등기관 이쪽은 시험에 내지를 않아요 내지를 않고 나오게 되면 무조건 등기부 양식이 나오니까 일반 등기부란 것은 몇 장짜리 등기부 3장짜리 등기부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은 4장짜리 등기부에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딱 나오게 되면 스쳐갈 말이 표표 값을 떠올라야 돼요 뭐라고요? 표표 값을 한동 전체 표제부 전용 부분 표제부 값고 을구를 1등기로 본다 해서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양식은 319페이지와 320페이지, 321페이지씩 실려 있으니까 양식이랑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이 이 내용과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등기부 몇 장짜리인가요? 3장 구분 건물은 4장에서 이거 잘 잡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등기할 사항부터 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등기부 구성만 잘 파악하고 넘어가시고 320페이지 등기할 사항부터는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